히어노에 봉투 세워야겠어 히어노에 봉투 세워야겠어 뭐야 랩 빼 랩필 잘게 돼 있을까요? 랩필 짜리야 랩필 짜리야 말만 했는데 없애버리자니까 방위선이 예? 얼구야 히어노에 중렬밤 아, 너무 깊다 아, 바로 나갈 틀렸다 나이스, 보면 편하다 성민이 두려운가? 두려운 두려운 그냥 딴 쪽으로 된다. 야! 괜찮네! 터뜨려! 터뜨려다가 바로 죽어서 갈색 이쪽 발 터리나 터끄려십시오 한 번 해볼게요 중계 쪽에 진동 중계 쪽에 진동? 내려왔어 왜 이렇게 적이 안 보이냐 중계 쪽에 진동 뭐 짜리야? 모르겠어 까만색 인거 보니까 비질인거 같다 하나 더 있는데 카베 짜요 카베 짜요 비질 카베 짜인데 비포에 비쥬 뭐 뭐야 이게 부어졌어 뭐야 이게 부어졌어 비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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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멜로스에 또 빠니에 올라가져 있냐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 캐메킹이요 캐메킹했어요 비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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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탐지 어디야 라스트 엘리지 라스트 주방 비쥬 살 수 있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왜 또 오시나요 아 공룡건조 딱 사야죠 왜 두개다 잡아 와 두개 안 동굴 동굴 막았나요 우리 B1 동굴 안 막혔어 아예 그럴걸 안 가는데 B1 사연들어 그럴 수도 통vs 제가 4 10 더 4 4 5 5 5 5 5 5 5 2 5 5 상문 외부 두방창 외부 얼굴만 빼꼼 내밀고 있어요 베이킥 아 아 깝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우와 여기 있어 와 이거 뭐야 몰라 도미아 어떻게 생각해 왜? 나 이런 애들 처음 봐 록하고 멜롯이야 아 진짜 무섭다 차렷 에어버 컷 라스트 공개 차고 난간 나이스 4개의 도매 칵칸 하는게 맞을까? 뭐 칵칸? 하는게 맞냐고? 하고싶은거 안한거지 가보자 칵칸 근데 난 분명히 찍어놨는데도 까먹어 내가 뚫을게 시간이 없는데 아아 진짜 없네 러쉬 조심해 슬프탄 위에서 하나 더 막아둘게 슬프탄 위에서 하나 더 막아둘게 저런 ADS가 이거 먹었나 보네 아 뮤트 깔다 죽었어 안 뻥이고 오 나이스 땡큐 천문창에 있었거든 어 그 짜리야 더 잡은거야 격자 드로닝 그냥 조심해라 응 내 바로 옆에 칵칸 사운드 비 억자 하나 있어 아빠 이리 바야 왔어 맘에 안 각자 볼거야 아씨 이봐 야 나네 비행기 하나 컷 나이스 트레이드 나이스 안방 외부에 하나 있어 아직 둘인거 야 여기 잉 들어갔다 잉 들어갔다 빨팀 화장실 나이스 라스트 나이스 그 침대 침실 안방 안방이래요 나이스 탑판 성장 나이스하고 두 개 설치 하나 썼네 후 구멍 힐다 힐다 힐다? 응 저 프러스트 친구 이상한데 깔아 덧 덧 어디 깔아 복도 안 가운데 깔았어 응? 발작업 안 쓸거면 막아 그냥 배부르고 졸려라 배부르고 졸려라 배부르고 졸려? 응 트랩 좀 열어줘면 좋겠네 트랩 좀 열어줘면 좋겠네 트랩 좀 열어줘면 좋겠네 뭘 아니 헤드라인 쓸지도 안했으면 헤드라인 쓸지도 안했으면 뭘 혹시 몰라서 내가 안 먹었는데 아 그래? 아 아 짤? 아 짤? 야 이거 한꺼번에 걸린거 아니야? 아니 이걸 밟았어?